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운영하는 K3K4리그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4행시 이벤트 공지문입니다. K3K4로 4행시를 지어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치킨과 커피 기프티콘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4행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황선홍, 홍명보, 사면타로 말아먹은 감독선임, 축구협회 몰락 1등 공신 정몽규, 4선 절대 반대, 현재까지 누리꾼들에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4행시입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클린스만 연봉으로 30억씩 퍼주다가 고려대학교 인맥축구로 4년 또 날리게 생겼네 등 4행시 이벤트 댓글창을 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누리꾼들은 축구협회가 부정적 이슈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단순 이벤트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